함께 가시죠. 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문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은경 교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겠죠? 멋진 음성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재미있는 방송 진행 한번 해보고 싶다, 뭐든지 좋습니다. 보문과 함께 하시죠. 22년간 보문은 업계 1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상의 교육환경과 교육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둘째, 최고의 교수진들이 함께합니다. 셋째, 최다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그 합격자가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의 크기를 결정하는 물고기 코이처럼 여러분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펼칠 수 있는 능력치와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 또한 보문에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CNB 케이블 방송국 아나운서, 기업은행 사내방송 아나운서, 강릉 MBC 공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뉴스, MC, DJ, 네레이션, 대담 프로그램, 선거방송 아나운서, 그리고 각종 행사 MC 등 여러 장르의 방송 진행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제 수업에 들어오신다면 음성 변화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개별 음성 진단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방송인의 음성으로 거듭날 때까지 책임지도 할게요. 시행착오를 확실하게 줄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 공채를 거치며 수없이 많은 고배도 마셔보고 합격의 기쁨도 누려왔습니다. 피와 땀으로 알게 된 합격 노하우,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가시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